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기주처럼 움직이는 심리와 밸류에이션 사이클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긍정적인 심리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려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정점으로 급등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심리와 밸류에이션 기준의 하락으로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도했을 때 그리하여 염가 매수가 가능할 때 기회를 잡는 것이다. 투자자의 목표는 미래의 사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하며 더 많이 오르거나 덜 떨어지는 자산을 많이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갖고 싶어한다. 목적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오렌 버핏, 레이 달리오 등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투자자입니다. 오렌 버핏은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읽는다고 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가치투자자라고 하면 좋은 기업의 가격이 싸져서 보유했을 때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매수를 해서 기업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것에 덧붙여 마켓의 사이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읽은 책에서는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가치투자자의 견해로서는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1장에서 3장까지는 사이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제11장까지는 경제, 이익, 투자자의 심리, 신용,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2장부터 제18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마켓 사이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이클에 따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대응의 향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장 사이클의 성격에서 과연 사이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은 이 표에서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기순환과 유사합니다. 즉, 최저점에서 중간지점으로 회복, 중간지점을 지나 최고점으로 이동, 고점에서 중간지점으로 하향, 중간지점을 지나 새로운 저점으로의 하향 이동 지속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이클입니다. 이때 그 주의해야 할 것은 사이클의 중간지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극단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변동하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인간의 심리적인 면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물리학에서의 사이클과는 달리 규칙성이 없으며 일관성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등락을 이루며 사이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며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투자의 아주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제7장 투자자 심리의 시계추입니다. 7장에서는 심리의 사이클을 심리의 시계추라고 하거든요. 시계추는 좌우로 진등을 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사이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탐욕과 공포, 낙관론과 비관론, 매수하려는 조급함과 매도하려는 패닉사이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상태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가격이 오른 이후에는 더 탐욕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이 가격을 떨어뜨린 이후에는 공포를 키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모두 인식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장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에서는 경기가 허황일 때는 투자자들이 위험이 낮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위험에 대한 보상도 가장 적다고 합니다.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고점에서 산 후 하락세의 끝자락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의 경우입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을 끌어내리고 바닥에서 매도합니다. 그들은 투자 실패를 경험하며 투자는 뛰어들지 말아야 할 위험한 분야라고 확신하고 그 결과 위험 회피 성향은 극단으로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는 위험이 적지만 절대 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확신하는 때가 매수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보상이 큰 시기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위험 수용은 위험을 만들며 과도한 위험의 피는 시장을 침체시키지만 최고의 매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제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마켓 사이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심리와 밸류에이션, 즉 기업가치 사이클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정점으로 급등할 때 매수하지 않는 것, 즉 매도하는 것,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도했을 때, 즉 넘가 매수가 가능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마켓 사이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은 마켓 사이클이 과연된 상태일 때, 우측은 침체 상태일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기찬 부진한, 전망이 긍정적, 부정적, 대출기관은 적극적, 소극적, 자본시장은 완화 경색, 자본은 풍부 부족, 조건은 완화 엄격, 금리는 낮은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는 좁은 넓은, 투자자는 낙관적 자신감 매수에 적극적, 침체일대는 비관적 낙단 매수에 무관식, 자산 보유자는 보유의 행복함, 출구를 향해 돌진, 매도자는 거의 없고 매도자가 많음, 시장은 활성화, 관심 부족, 호황일 때 펀드는 가입이 어려움, 매일 새로운 것이 출시됨, 불황일 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고의 펀드만 자금을 모을 수 있음, 그 다음에 최근 실적은 호황일 때 강함, 불황일 때는 약함, 자산 가격은 높음, 낮음, 예상 수익률은 낮음, 높음, 리스크는 높음, 낮음, 호황일 때의 일반적인 특징은 공격성 다양한 범위고, 불황일 때의 특징은 신중과 절제의 선별적 범위입니다. 그리고 호황일 때의 필요한 특징은 우리가 투자자가 가려야 할 특징이거든요. 신중과 절제의 선별적 범위를 가져야 하고요. 불황일 때는 공격성을 띄워야 하고 다양한 범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한 실수는 호황일 때는 지나치게 많이 매수하는 것,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 지불하는 것, 지나친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황일 때는 거의 매수하지 않음, 매수하지 않음, 너무 적은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시장의 특징 중에서 현재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고요. 표시가 왼쪽 항목에 많다면 지갑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즉 이때가 시장이 과열된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마켓 사이클의 위치를 잘 측정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추세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확률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평가한다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낮은지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이란 사이클이 최저가격에 도달했을 때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바닥은 패닉에 빠진 마지막 보유자가 매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보통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거든요. 이것은 추세가 하락세이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신하기도 전에 왜 매수하는가 라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락이 멈추기도 전에 사서 손실을 볼까봐 무서워요. 바닥에 도달해서 상황이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언제 바닥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바닥은 회복이 시작되기 전날 바로 정의되기 때문에 지나간 후에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패배를 인정하는 매도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대량 매수할 수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미끄러지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 바닥에서 하락세가 끝나면 당연히 매도하려는 매도자들은 거의 없어지고 뒤이어 일어나는 넬리에서는 매수자들이 더 우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물량은 증발하고 잠재적 매수자들은 치열해지는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매수를 시작하기 위해 바닥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다면 사면 됩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더 계속 사면 됩니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락구 시장을 탈출해서 사이클 반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과 밀접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폭락일 때 계속 매수를 했다면 급반등 시기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보통 이걸 관찰하려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상승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14장에서는 사이클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14장 사이클 포지셔닝 제14장 사이클 포지셔닝에서는 시장 움직임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포지셔닝은 주요 사이클에 대해 내린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선택은 어떤 시장, 팀세 분야, 특정 증권이나 자산을 비중 확대할지 비중 축소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공격성은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투자 자본 확대, 위험한 자산 보유 등입니다. 방어성은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투자 자본 축소 및 현금 보유, 안전 자산 강조 등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 경제 및 이익 사이클이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자의 심리와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과열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을 때 이때는 공격성이 요구됩니다. 즉 시장이 침체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이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는 지쳐있고 심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따라서 자산 가격도 높아져 있다면 방어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자금을 회수하고 위험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포지셔닝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켓 사이클을 이해하고 포지션을 바꿔서 장기적 투자 결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과정의 어려움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 책에서 살펴본 사이클은 일생에 몇 번 있을 극단의 사이클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작은 사이클을 다 예측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비싼과 저렴의 양 극단 사이 즉 가운데인 적정에 있을 때는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극단에서처럼 명백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이클상 위치를 자주 알아내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투자 결과를 현저히 높일 만큼 그렇게 세세히 충분히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옳게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사이클의 최극단에서만 판단이 맞을 가능성을 극대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극단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의 최상단과 최하단일 때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나친 움직임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도 마찬가지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와 시장은 과거에 한 번도 일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솔직히 읽으면서 제가 밑줄이랑 별표를 엄청나게 많이 치면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읽은 책이거든요. 하지만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나 분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이 되는 것만 발략하게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 책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준 책이거든요. 같이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좋은 기업을 샀다면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나 아니면 최근에 성공한 투자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순히 주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고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고 침체기에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확 늘리는 게 투자의 성과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켓 사이클을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면서 과연 나와 이 시장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 투자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시켜줘서 좋은 내용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